2015년 폐쇄된 그 화랑대역은 더 이상 기차가 오가진 않지만 기찻길 위로 예쁘게 빈 꽃들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을 향해 활짝 피어있습니다. 기찻길 건너엔 화랑대역을 마주보고 있는 목공의 체험공간인 노계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고사목, 태풍, 피해목 등을 재활용한 목공품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체험장으로 향하는 길에 목공 재료가 될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목공의 체험장 앞에 나무로 만든 책상이 가장 먼저 눈에 뜹니다. 체험교실 안에서는 목공작업이 한창입니다. 교실 한편엔 오늘 만들 목공품의 재료인 나무들과 망치가 준비되어 있고 그 옆엔 공예품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만들 목공품은 원목의자입니다. 체험가족 모두가 목수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나무 위치를 맞춰보기도 해보는 아이들이 직접 나무의 풀도 바르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원목의자를 만들어갑니다. 윙윙거리는 전동 드릴과 함께 이쪽 저쪽 꼼꼼하게 사포질을 하며 의자의 모습을 점차 붙여나갑니다. 땅땅땅 망치를 두들기기도 하고 밑판에 그림들을 새겨넣습니다. 마지막 손질을 거치면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원목의자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복공 체험장 건너에는 아이와 함께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상상놀이터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가지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소풍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 온 가족이 언제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 무게원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